짧은 evac 대신 위쪽이 라인 당겨져 있으니까 별로 무섭진 않다 와 이기왕 끌리네? 근데 이거 맞댈하면 이기거든요 착취 모았다가 오케이 정미날 위로 빠지는 척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리신이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상대 리신이 이제 멘탈이 나가죠 앞에 서갖고 그냥 편하게 막도록 그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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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 팀 너무 좋잖아 이거는 그냥 다 들어오던지 와 이거 촉수 뭐냐 썰어놓고 착취 형 죽여놔 그렇지 뭐야 이거 설마 설마 아 형 와씨 아까운데 이거 못잡았잖아 저거 궁 터져서 아 아쉽다 상대 집 오니까 이 라인만 하자 아 근데 나 리신 와도 이길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아 근데 나 리신 와도 이길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가줘야돼요 이거 와 다행이다 벌건이여서 이긴거지 으으읍 짜 좋았어 형 최고의 도구였어 그치 그치 저기 한 번 보자 나 왔는데 나 왔는데 나 왔는데 나 왔는데 아쉽다 아 오반데? 큰일났네? 오 고마죽 아나도 돼요 아나도 혼자 할게 근데 이러면 이거 가야되 뾰우라가 아니라 얘네를 봐야지 본대 부셔놔야 돼 아 잘 피하긴 했다 이거 진짜 모르는데 이러면? 아 나이스 로우 형 죽여놓을까 이거 그냥? 애들 모르는데 아 괜히 왔나? 이거 찍 우리가 안 진다는 마인드긴 해 이거 어떻게 짐? 어? 빨리 와줄 사람 잘 쏴야 된다 아이고 형 아이고 슬로우 그라치 박압 별로예요 효율이 안나와요 CC가 없어서 피오라 들어오는 것만 잘 봐주면 되긴 하거든 아 와하우 제리 제리 나이스 그냥 무시하고 누면 되겠다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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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이게 살찐이 일나오이 항상 일을 못 끌어도 벽 쪽에 붙어서 싸우면 이깁니다 벽 쪽에 궁 쓰면 축소한게 더 생기니까 나 한칸 넣고 이 점 봐달라고 하면은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아 까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긴 했어 펜 차이나가지고 상대가 노랑나서 그냥 빨리 가버렸네 질만 했어 이것도 내가 이겼으면은 솔직히 이렐리아는 이제 마음이 아픈거지 저는 안싸울게요 네 여기 리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상대 궁 없는데 좀 무리했죠 근데 이 라인 밀고 빨리 나 집가야 되는데 이거 화가 많아 야 이거 쫄지 말자 우리 이거 하자 아 쫄지마바 쫄지마바 기아가 타고 그래 그렇지 피 주고 나이스 어떻게 안될가요 혹시 아이고 그래도 제약 다 긁어가지고 베스트 아닌가 이 정도면 용을 한 번 먹어봅시다 선생님 난 비해고 차단 좀 할게 나이스 내가 이 한 번 끌면 뭐 할 말은 한데 스펠 돌고 이구나 아니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뭐 걸만한거 없나 이렇게 포킹전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한데요 오 잘했다 나이스 뭐 없나 우리 팀 혹시 얘를 봐야될 것 같은데 평타 평타 할만해 할만해 플래시도 있네 설친 걸어줘야되겠는데 아 뭐 없나 이거 우리 팀 아 혹시 본건 아쉬운데 이건데 그림은 좋아 나이스 뭐 나 하나 죽고 이 정도면은 괜찮죠 잘하면 진짜 모른다 이거 탈리아 오고 있거든 아니 탈리아 궁이 없네 나이스 잘 끊었고 오 이게 데스티니 오 이거는 16 먼저 찍고 집을 타야되는데 길게 안싸울게요 상대 안보여서 길게 안싸우고 아씨 아까워 나 빠질 수가 없어서 님들이 뭐 막아주던가 했어야지 미신 노공 어? 아 근데 이러면은 진짜 모를지도 과두리 양식? 이러면 진짜 모르거든요 아 근데 잘 싸워야되 할라면 모르긴 해 앞에를 가야되 앞에를 가야되 칼리스타 프리딜이긴 한데 진짜 모른다 이거 앞에를 가야되는데 앞에 어 앞에 나이스 칼리스타? 칼리스타? 어 나이스 그렇지 형 좀만 더 좀만 더 힘을 내 고고고고고고 어 어 형 형 패터킬인가 이거 어허 나이스 나이스 와 형 지리는데 이거는 미드 붙어서 라인 밀어 어 형 아 괜찮아 괜찮아 와 개잘 이끌고 정쓰면서 상대 딜러준 무적 빠르게 녹이고 나 진짜 할만큼 다했어 칼리스타만 살아있으면 그래도 안진다는 마인드긴 하거든 상대 딜도 많이 빼놔서 잘 싸우면 이기겠지 진짜 모른다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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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우리 다고 있기는 해 근데 와펠 잘랐으면 뭐 안지겄다 밀고 들어가면 끝날 듯 아 근데 칼리스타가 잘했네 이거는 칼리캐리다 끝났어 끝났어 이거 빅토르한테 탈진 걸고 이끌고 빠르게 녹여주면 게임 쎄 스타랩도 있으니까 괜찮거든 오케이 어 힘들었다 어이 형제기 원댈 차이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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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